오늘 어디를 가는 건가요? 오늘은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이요? 이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? 그럼요 그러면 뭘 먹으러 가는 건가요? 네? 뭘 먹냐고요? 베트남 음식을 먹어야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지금? 진부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치고 아이고 드디어 통과하셨네요 네 어떻게 통과를 했지? 무슨 말이죠? 제가 테러금인가요? 다 바뀌었다 연세점이 다 바뀌었어 근데 요새는 사일러가 하도 올라가지고 국화점 가는 게 더 낫대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이요? 네 라트남을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아 라트남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네요 그렇지 꽁짜냐고 아 이거 꽁짜냐고? 꽁짜지 홍차열차가 왔어 그런데 면량 안되네 공항 지하철 타는 거 처음인데 아 진짜로? 네 한 발 먹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아 파스터를 타고 싶어 아 네 네 네 네 벌써 라트남에 도착했나요? 어 라트남 또 한 번 더 타고 들어갈게요 비엣셋 하러 갑니다 비엣셋 우와 다리가 딱 같네 아 진짜 저 비상구 자리 너무 부럽다 아 으 으 뜨거워 내가 좋아하는 소스야 그리고 이거는 케찹 배차랑 케찹 내 배차랑 케찹 진짜 맛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 어 그냥 이 말 밖에는 못 하겠어 아쉽진 않아 왜 앉아 나 지금 고문 당하고 있어 다리를 뻗을 수도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고 어 초반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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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싫어 안 써도 돼 응,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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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같은데, 다. 그렇지. 너무 제주도랑 비슷하다. 어때요? 좋아요? 너무 좋아. 이게 새벽 비행기의 장점이 있다. 되게 환산하고 뭔가 대기하는 게 길지도 않고 딱 아침에 좀 피곤해서 떨어지면 이제 여기가 아침이 딱 되니까 기분이 좋아. 아, 해운대 같나요, 여기? 너무 좋고, 여긴 해운대야. 안녕히 계세요. 아름다운. 여긴 물려져 있고, 화장실. 4층에 조식을 넣으러 갑니다. 근데 조식이 지금 6시... 반인데... 전화 좀 드릴게요.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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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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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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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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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생강하고 라임하고 파란. 뭐 고르래? 아니지? 이게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거일 것 같아요. 네,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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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놔두면 되겠다. 조금 아쉬운 거는 화물 안 없어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 거 먹으면 참 좋겠다. 근데 쟤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자기는 어땠어? 자기는 어땠어? 나 너무 너무 행복했어. 몸에서 아로마 향이나? 자, 시타디네스트 왔습니다.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자동인 줄 알고 가만있어. 5성급인데 왜 이러지? 네. 치킨? 네. 치킨? 네. 치킨. 자, 받았어요. 아, 알후보? 네. 한 번 몇 일이야? 아. 10. 10는 0인 색ows? 네. 양이. 30-10일에? 네 그룹라이소 감사합니다 너 필요한거?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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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네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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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아까 거기가 더 좋다 아까 거기가 더 고급진 호텔이야 아 그래? 어 똑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오성급이 근데 인테리어가 아까 거기가 찐이야 되게 자재나 이런게 화장실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핸드폰은 뭐 비슷한데 여기도 가격이 좀 센데 일단은 뷰는 오션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있어서 아 그쵸 안녕하세요 네 나중에 내일 올게요 내일 네 아 한시간이 20만동이네 90만동 어 90만동 20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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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데들이 많이 닫은거 같아요 그냥 다 문이 닫힌거 같습니다 뭔가가 좀 없는 데가 많네요 여기는 두개 있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기하네 신호등 처음 본다 어 나 여기와가지고 처음 봤다 신호는 없고 이거 초심한 건넘에 초심한 여기 문자 뭐 이런거 탄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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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Leaving 는